처음에는 약간 야했어요 두 사람이 너무 야해서 제가 원래 약간 들이대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야한데?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척할 때 또 어떤 척이 있을까 우리가 뭐 가장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좋은데 호감 안 가는 척할 때도 있잖아 척할 때도 있잖아 너무 많죠 척이라는 관심 없는 척할 때도 어때요 이성을 보면 좀 관심 없는 척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? 좀 저는 없는 저는 없는 척을 하죠 보통 관심이 있을 때 관심 없는 척을 하죠 우리가 그쵸? 있는 척하나요? 저? 있는 척하나요? 저는 그냥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남자네 남자네 선생님은 살짝 고관심한 척하면서 다가갈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전이랑 말이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는 먼저 스쳐간다며 남자한테는 다르는데 이제 남자가 아닌 아닌 때는 좀 수스러워서 수스러워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괜히 왜 좋아하는 여학생한테는 뭐 괜히 공주 끊고 막 이런거 유화적인 거네? 아직 얘기에요 아직 얘기에요 사랑노래가 이제야 확신이 든 느낌이야 이건 네 노래야 심정이 고정 넌 너무 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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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